자 우리 전구의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3월 학평 드디어 우리가 수능의 레이스에서 첫 발을 드렸습니다. 3월 학평의 의미는 너무도 우리 명확한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고 또 우리 수능의 불꽃을 회개한 점화제 혹은 뗄감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대부분 많이 느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를 풀 때는 시험을 볼 때는 모의고사 볼 때는 물리학이 특히 이러한 개념과 문제풀이의 이격감, 거리감이 굉장히 크고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그럼 이제 이때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과 문제, 이 이격감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 이 준비하는 기간에서 결국 이 중간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개념 시간도 중요한 거고 문제풀이의 학습 시간도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 이 중간과제 매개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념과 문제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준비하실 때는 문항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고요. 또 문항 앞에서 연습하실 때는 항상 개념을 떠올려놓고 퍼즐 맞추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숨결로 물리량의 연결이 이루어진답니다. 자, 사물학평의 해설강의 이전에 총평을 이루는데 학습방법과 함께 같이 좀 짧게나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 수능준비기간, 이 기간이 있는 이유가 그 수능날 한 날을 위해서죠. 자, 그런데 실전감은 잘하는데 자, 우리가 실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방심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공부하고 문제풀 때는 마음이 편해요. 잘 돌아갑니다. 문제도 좀 풀리고 하지만 실전장은, 특히나 수능장은 완전 저세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던 그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랍니다. 그래서 준비는 매우 매우 철저하게 하면서 그것이 바로 실전장에서는 심플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총평의 해설강에 이어서 문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결국 문항의 퀄, 난이도 이 부분은 평가원급이에요. 손색 없습니다. 물론 개념 일순환이 되신 분들에게 어, 나 개념하면 됐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빡빡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이 시간 내에 우리가 제대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풀 수 있다, 없다로만 우리가 가벼이 치부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분들은 개념이 한 번 진행됐는데 좀 빡빡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지금의 시기는 기출입니다. 그리고 이 기출, 이 커리큘럼과 코스는 단순히 문제풀이의 과정 이 과정 한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출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우리 수능 준비에서 하이라이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4월, 5월 이 안에 개념과 함께 가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을 떠올려놓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이 기출 문항에서 어떻게 적용이 이루어졌는가 실제로 9년은 어떻게 됐고 또 20년과 21년과 22년과 또 19년, 17년, 16년 이러한 그 해마다 평가원, 모평이라든가 수능 이런 문항들에 그 설정의 연결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이루어졌는가 물론 이 4월, 5월 기간에는 우리 입이 예스가 되도록 수특에 들어있는 문항풀이로 끝내지 마시고 설정 간의 관계를 음미하셔야 됩니다.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답 냈다 끝내지 마시고 문제를 음미하시고 그 안에 있는 설정을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개념화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준비할 때 그 개념들 물리랑 관계에서 어느 한 부분을 퀘스천을 만들어 놓은 게 문제 아니겠니? 역시 마찬가지요. 그 문항 안에 이루어진 설정으로 주어진 수치라든가 어떤 조건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에 해당하는 개념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 연결고리의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음미하고 곱씹어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1순환 그러니까 1월 2월에 진행되신 분들 3월까지 해서 되신 분들은 바로 기출 코스 그래서 최근에 기출 사다리 타고 업 이라는 대장정의 이 강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열차하고 있고요. 문항도 엄청 468문항에 당하는 문항들을 체계적이고 정말 짜임새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0.5순환 그러니까 아직 좀 미비하다거나 또 못 본 부분이 많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묻지도 말고 따지 말고 앞뒤 보지 마시고 수특도 하지 마시고 묻다예요. 앞뒤 따지 말고 무조건 지금은 전 교과 범위의 순환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훈일을 그 뒤에 이제 기출로 간다든가 이런 과정 겪는 거지 남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 풀면서 개념을 익혀야지 천만의 콩떡, 만만의 콩떡 절대 물리학에서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익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개념의 이격감이 더더욱 커지는 거예요. 묻지 말고 따지 말고 전 교과 범위의 순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요 문항 주요 문항으로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하나로 틀리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주요 문항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 일단 10번 같은 경우는 어기, 기, 역학기 개의 분석이 안되면 개만도 못한 문제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11번 특상대성 이론 제가 누누일 수 없죠. 강조하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시계는 나의 시계에 비해서 느리게 가고 그 시계에 비해서 나의 시계는 팽창되고 빠르게 됩니다. 상대의 움직이는 공강률이 수축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문항에서 해결이 안 되죠. 바로 그 밑바탕 그게 준비되어야 돼요. 특상의 주인공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이동 이 빛의 이동 이 문항이 그래도 선택지 선지 문항 1, 2, 3, 4, 5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낮지만 이게 기니디 문항 나오면 제일 변별하게 생기는 부분이 바로 빛의 이동 파트에요. 그런데 이것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 빛의 이동에서 모든 얘기가 비롯되죠. 빛 시계도 그렇고 동시성의 상대성도 그렇고 시간팽창시연이나 기리수충 얘기하는 것도 모두 빛의 이동이 기반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쉽다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문제화 된다라는 표본을 보여드린 겁니다. 첫 시험에서 그리고 이게 기니디 문항이면 변별 높아져요. 16번, 17번, 20번 이게 모두 운동역학, 역학, 에너지까지인데 이 문항들은 어떤 고난도 문항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사실 20번이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니에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닥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끝에 있다 보니까 끝까지 잘 못 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시간 관리도 문제점이 지금 있는 것이고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의 누적 이게 엄청나답니다. 수업 중 이제 하는 얘기지만요. 어쨌든 이 20번을 비롯해 이것도 사실 이번 이 사물학표에서 정말 훌륭한 문항이에요. 매우 짧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항은 정말 훌륭하고 평강급의 퀄리티인데 뒤에 이제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주최측에서의 해설지를 보시면 20번에 4개의 식을 연립하면 뭐 이렇게 나와요. 쓰기는 해설은 간단하게 4개의 식을 연립하면 식 4개 딱 써놓고 해봐요. 실전 가서 식 연립하는 게 물리학이 아니랍니다. 그 연립이라는 것이 수학에서 연립은 물리학에서는 바로 물리량의 관계예요. 수업 중에 제가 상관관계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겉보기 유형 속에서 겉에 부는 유형은 우리 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보면 잘 안 어울려죠. 그리고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가셔야 돼요. 짧게 짧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학 관계가 숨 쉬듯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16번도 마찬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에피콜 에미에 관한 운동방식 몇 개 딱 써놨어 했을지 그러나 그거 연립해서 푸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 시간에 못 갑니다. 그래서 16번에 20번은 바로 그 겉보기 유형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물리량과는 관계가 숨결 이루어지듯이 들숭아 날숨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뭘 기억하려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역학은. 그냥 그때 그때 쭉쭉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해석이 진행돼야 한답니다. 그래서 준비는 철저하게 실전은 심플하게 결국 우리 함께 이것을 표방하는 것이죠. 심플 이집 베스트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게 풀도록 뇌작동과 함께 정말 물리학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수능 준비 기간이 있고 그래서 국가지대사 수능이량을 치르는 것이죠.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개념이 준비됐는데 왜 문제를 안 풀릴까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밟을 것 정확히 밟으시고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짧게 짧게 할 수 있도록 도모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해석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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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